라스트 팀 스탠딩 살아남아라 이거 맞나? 들어갈게요 출발사태 자 준비하시구요 제가 사냥꾼 여기는 도망자 펠벨체들이요 가자 세트롤부활 출발사태야 이게 머신건 말고 미사일은 없어요 그냥 따발총으로 잡아야됩니다 따발총으로 출발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 교통사고 20년차 경력이 무너지는구만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나이트샤크보다 부스터 차량이 훨씬 더 좋다고 깨달았어요 출발 준비하시고 출발 싸우지말고 조방 다녀야돼 이거는 어? 이쪽으로 어? 잠깐만 4번 순위 신호가 왔는데 자 잠시만요 모두 귀를 기울이세요 3 2 1 아니 데빌리킹님 1조원 투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오마이갓 이런 세상에 내가 집을 바꿀 수가 있겠구만 이거 너무나 감사력해졌어 탱크 조심하시고 최대한 많이 도망가세요 6분동안 버티시면 제가 이기는거에요 아 티본을 날려버렸어요 아 그래요? 어이쿠 도망가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시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히든 무기가 있어야 돼요 탱크랑 싸우지말고 여기 바로 어어 뭐야 지금 잘하면 여길 수 있겠는데 아잇 2님 화이팅 2님 화이팅 2님 패자 나 지금 1킬 못한건가 근데 이걸 동안 항구 데스매치 팀 1 팀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이타트 드랍시다 어.. 저같은 경우는 무기가 지금 권총밖에 없구요 항구 데스매치 여기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바이크를 타고서 출발트 가자 아이쿠 스마트팀 아유 아유 정말 빨리 타세요 아유 타실거면 말씀하시지 어? 아유 죄송합니다 일부러는게 아니에요 어이 코어 이사람 누구야? 어? 고고군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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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갓 자 잠시만요 일단 이사람 잡고 자 고라이킬 준비하시고 안녕하세요 금팔님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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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팔님 무력하시군요 금팔님 어어 고구마님 당신은 총이 없어도 제가 지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아유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아유 죄송합니다 고구마님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인성게임 같아 보이는데 원래 그타가 이런게임 아니겠어요 에이?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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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 뒤에 박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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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가 잡았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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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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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았다고요 오케이 빵이야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구 나잇샷 이건 얻어 걸린게 아니라 저의 실력이에요 빵 빵 앗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이란 생각하고 factorial 시민이란 생각하고 어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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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평소처럼 하는거야 평소처럼 하는거야 평소처럼 하는거야 급팔님 안녕하세요 급팔님 으윽 럽샷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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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랑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안돼 사람살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높다 가는 초알이 고아야 오는 초알이 높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안돼 사람 살려 이거 살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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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수리태면 좋죠 아잇 카비수송 안녕하세요 개가 먼저 쐈어요 급팔리면 왜이렇게 딴딴하셔 어 안돼 살수살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기억해져 갑시다 빨리 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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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빨리 타 까자 어이쿠 마이스 슈샷 잡았습니다 여기 안했으면 난 죽지 않아 여기 안했으면 난 일어나지마 임마 그렇게 니가 쎄 임마? 어 이러지 말라고 아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코즈니님 와 진짜 튼튼하시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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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샷 제가 잡았어요 바로 뒤에 확인했어요 확인해 확인해 기랄님 안녕하세요 기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떨리는 것은 에임이 아니라 나의 맘 아닐까 자 급팔림 빡빡 세팅 열차가 나갑니다 세팅님 계속 죽네요 아잇 제가 꼭 어어어어 여기 안에 숨어있으면 어어 총알이 없네 여기 있으면 누군다를 볼 수 없어 수류탈 뒤척 안돼 사람살려 끝 끝 끝 끝 여유를 즐기면서 싸웁시다 여유를 즐기면서 무난하게 행복을 즐기면서 총을 쏘는거에요 아유 여러분들 이런데 있으면 총맞아요 어어 예 하이밤 반갑습니다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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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아아 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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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어이쿠 에잇 안돼 어 뭐야 설마 심장박동수 입에 배서 내배로 아니 심장박동수 입에서 내배로 아 근데 방금 말투가 너무 이상했나요 아 제가 너무 흥분했나봐요 방금 말투가 조금 이상했다면은 어 그냥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출발트 자 물속에서 칼들고 싸우시면 되요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50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차 상호의 시점이 되는거에요 어이차 아닛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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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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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오우 와우 물이 빅빅스로 물들었는데 방금 짝 루피님 아유 죄송합니다 루피님 아이고 진짜 오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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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지금 이럴때가 아니라고 으차 죽었죠 그렇죠 레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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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니다 레오님 가자아 안돼 레오님 이런 제작 내가 너무 늦었어 어 누구야 고구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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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고구마 안 남기고 다 먹을게요 이런 아 죽었죠 미션 클리어 와 진짜 힘들었어요 고구마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